인구가 80%나 사라진 마을이 있습니다. 이 폐건물같은 빌라에 할머니들이 아직 살고 계시고 건물주는 어디로 갔는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22만 구독자 여러분 올빼미TV는 오늘 전남 순천시 성주읍에 왔습니다. 예전에 한창때는 성주읍에 인구가 만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작 2400명밖에 안됩니다. 예전 인구의 20%밖에 안남아있는겁니다. 여기 성주군은 순천시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성주읍으로 격하가 됐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다보니까 이제 군에서읍으로 바뀐겁니다. 여기 읍내 앞쪽에 상가같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폐건물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도 없고 문도 잠겨져있고 전기요금 독촉장만 잔뜩 붙어있습니다. 옛날에 전화국이죠. 읍내에 있는 전화국도 지금 문을 닫아서 폐업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성주지사 여기도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은 보니까 지금 쑥대밭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도 관리를 안합니다. 여기도 담벼락이 높고 건물 자체가 보니까 가정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관공서 같은데 여기도 비었네요. 야 여기 보니까 매가 한마리 산비둘기를 하나 해잡셨네요. 털만 가득합니다. 읍내 앞쪽에 있는 동네인데 이 동네도 보니까 사람 사는 집은 제법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엄청나게 큰데 마당 보십시오. 완전히 잡초밭이 되어있습니다. 이 집도 분위기가 싸한데 나무같은거 전정도 안되어있고 사람이 사는지 이렇게 보니까 저 깨진 유리창에 테이프를 잔뜩 발라놓고 인기척이 하나도 안들립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울때는 붕어 액기스나 이런 건강식 챙겨 먹어야 되는데 여기 건강원 문을 닫고 폐업을 냈습니다. 성주 군수님 관사 바로 뒤에 있는 공트인데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있습니다. 요 근처에 공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해필 관사 뒤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다 버려놨습니다. 이 읍내가 이렇게 망한게 군수 탓이다 이렇게 한탄을 나면서 쓰레기를 버린 것 같습니다. 군수님 관사는 지금 수풀 나무가 뒤덮어가지고 밀림이 되어있습니다. 나무가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건물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군수님은 이 지역에서 남바원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군수님 관사도 폐가가 되어있습니다. 구경할때가 많습니다. 여기는 성주 다목적 회관인데 안전등급 B등급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아 안에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되어있네요. 건물도 거의 이제 폐건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굽기 보십시오. 네 깃발들이 다 근래처럼 찢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저기 체육관 가서 운동도 하고 할건데 뭐 여기 할매 할배들이 있으니까 이 다목적 회관 쓸 일이 있겠습니까? 읍내에서 약간 위쪽에 산 아래쪽에 주택가인데 여기가 제가 돌아보니까 빈집이 제일 많이 보입니다. 이 골목 위쪽으로 해서 폐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 뒤에 있는 빌라도 폐건물 수준이고 아마 이 집은 보니까 부군수님 집 그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넘바투죠. 네 이 집도 완전히 잡초가 집을 감싸고 있습니다. 골목에는 잡초가 이렇게 나있는데 뽑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폐허가 되어있네요.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게 도라지꽃. 저게 여름 되면 피죠. 시골의 인구 소멸 비참합니다. 이 정도 집에 살 정도면 예전에 좀 방구 좀 끼고 지역 유지라는 소리를 들었을 건데 이렇게 다 망해버렸습니다. 맨 뒤쪽에는 빌라타운이 있는데 이 건물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폐건물입니다.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사람이 전혀 없을 그런 동네 같은데 제가 쭉 돌아보니까 여기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골목으로 쭉 한바퀴 돌았는데 사람 한명 못 만났습니다. 여기도 골목이 잡초밭이 되어있습니다. 건물주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202호 소유자가 수리관리를 위해서 애타게 건물주를 찾고 있다는 방을 붙여놨습니다. 건물주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 빌라도 완전히 폐건물입니다. 페인트도 한 20년 전에 칠했는지 시커멓게 변해있고 사람 인적 하나도 없습니다. 아래쪽에 벽돌로 지은 집은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여기 사람이 안 사는지 보니까 담벼랑에 칙넝쿨이 저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건물 사이에도 잡초하고 쓰레기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마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확 줄어들면 동네마다 이런 모습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빌라가 가장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올빼미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해보라고 문을 열어놨네요. 저기 지금 부엌에 고양이가 한 마리 쫙 째려보고 있습니다. 네, 내 집인데 네가 왜 들어왔냐? 이러면서 뛰어가네요. 네, 이렇게 텅 빈 집입니다. 사람들은 사라지고 고양이들이 사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름에는 웬만해서는 실내에 들어오기 싫습니다. 네, 이런데 곰팡이 냄새 엄청납니다. 건물 그 닮기만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 사정도 어떤지 이렇게 꼼꼼히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 옛날 화장실들 보면 전부 저렇게 조그만한 타일 다 붙여놨죠. 네, 공사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 빌라는 완전히 폐건물인데 바로 옆에는 지금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안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빌라 1층에 있는 무슨 가게 같은데 내부를 보니까 아마 세탁소를 했던 자리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유령마을을 구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 뭐 리조트 이런 데 망한 데 보면 이런 비슷한 모습인데 여기는 사람 사는 주택가인데도 이렇게 흉가처럼 변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것 보니까 몇 사람은 살고 있죠? 창문이 열려 있길래 한번 살짝 보니까 이 집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시골에 있는 유령 빌라 야, 밤되면 상당히 어시시시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라 단지 뒤쪽에는 텃밭 농사 지으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뭐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1대 성주 캠퍼스 생활관 기숙사입니다. 그런데 문도 잠겨져 있고 이렇게 산속에 버려놨습니다. 둘러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옛날 성주 군청 군청 자리인데 지금 보니까 대학교, 제1대학교, 성주 캠퍼스 캠퍼스로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폐교를 하고 학생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문도 이렇게 딱 잠겨져 있습니다. 시골에 젊은 학생이 없는데 대학이 되겠습니까? 저 넓은 운동장에는 잡초만 자라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인구 소멸, 인구 감소입니다. 댓글 보면 서울 경기 쪽에는 사람 많다 지방만 인구 소멸되는 거지 서울하고는 상관없다 하시는데 지금 서울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뒤면 이런 모습을 흔히 볼 겁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시골을 살리려고 또 세금을 써가지고 농업바이오 산업단지 센터를 유치한답니다. 또 세금 빼먹는 잔치 버리지 말고 제발 제대로 된 산업단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엄청실히 덥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올빼미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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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